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있지도 않은 역사가 지금도 거침없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찬탈인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선조와 후손들의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일입니다 하여 우리는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역사를 세계사와 동양사 및 문화사 전반에서 위상을 되찾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여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세계 최초 강대국으로 문자의 발명과 역법 창제 등을 우리 선조들이 해낸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사에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세계 열광과 비교를 해서도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먹은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일본이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 놓았기에 우리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인은 위대하고 찬란했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결국 일본의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적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들이 예견한대로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인 역사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외국의 역사와 신화, 종교, 풍습, 예술, 정치, 사회, 제도, 문화, 사상, 법제, 군사, 무기민족, 언어, 습성, 전통 등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의 대상으로 이는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변조로 동양사 등에 형성되고 있는 이 허구의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사학자들은 중국의 위서만을 맹신해 사료 분석 등 연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이 마치 한반도 내에 있었던 것처럼 기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여 이는 우리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일제조선사 편수회가 김부식의 삼국사를 왜곡을 하여 페넨 35근의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가짜 국사 교재나 사극들도 오류투성입니다 하여 당군과 신라의 시조 박허거세나 가야의 김수로왕도 신하로 하는 등 우리 상고사 고대사들이 사실상 고사 상태입니다 하여 우리의 상고 역사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가 아닌 대륙이었음을 좀 더 살펴보면 이는 고조선의 활동 중심 무대는 바로 대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계가 고대사 연구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명의 혼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선조들의 활동 영역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 데 따른 역사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태백산 백조산 평양 등은 우리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중국 대륙의 여러 곳에 있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여 평양은 서울을 뜻하는 말로 그 지명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여 이 지명은 민족을 따라 중원으로부터 요동해서 한반도로 그리고 일본으로 이동한 것이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활력의 중심은 지금의 하북선과 요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중국의 사기의 조선열정과 전안서 그리고 지리지 삼국유사 삼국사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하천 4기 조선열전의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치기 위해 육해군을 보냈는데 이 육군은 요동으로 가서 치고 해군은 재를 출발해 발해를 항해한 뒤 위만조선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원래 고조선의 속력인 위만조선의 영토가 된 요동이 발해북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지금의 산동이고 그때 발해는 지금의 발해와 같습니다 하여 당시 요동은 한반도가 아니고 발해 북쪽에 위치했으며 고조선도 바로 발해 북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삼국유사는 한이 위만조선을 치러온 전안서의 고조선 기록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여 4기의 조선열전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메 당군 세기에 당국 태자 부루의 도산에서 중국 하우 즉 우임금을 만나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데 유주와 영주 및 청주를 조선에 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여 그것은 지금의 하복성 일부와 산동성 요령성 길림성 및 그 동쪽입니다 또한 이맥의 태백일사에는 당군 임금 32년에 흠독개평길산 등 요중에 12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북에도 규헌타화에서 요심과 유연의 땅은 신시시대부터 이미 우리 한족이 농목을 하던 땅이었다 하며 우리 민족이 고대에 활력한 지역은 바로 요동을 중심으로 압록강 이북 대륙이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에도 고조선의 옛 요동을 포함한 넓은 영토를 차지한 선진 우수민족 국가였다고 여러 곳에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의 조나 양의의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위안 중국 위치필법에 중국사를 쓰면서도 고조선의 위대했음을 차마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삼국지, 위서, 진서, 송서, 남재서, 양서, 주서, 수서, 남사, 북사, 구당서, 당서, 통전 및 통감 그리고 기타 중국의 여러 사료전, 고구려전과 백제전, 신라전, 한전, 동의전, 이역전, 벤방, 지리지, 음악지, 예악지 등에도 바로 고조선 한민족의 선진성과 국력이 강대함을 말하는 동시에 그 강성한 시절의 강력을 알게 하는 기록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장계석 국민당 정부 시절 대만 국립대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조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계석 총통은 김구 선생에게 자기는 백제 후손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여 장계석 고향은 바로 절강성입니다 또한 1976년 문정창 선생은 백당사학 논총 2호에서 대만 대학의 서랑지 교수는 중국 사전 사화에서 홍콩 대학의 임혜상 교수는 중국 민족 분류에서 각각 고조선의 활동지역이 한반도 요동반도 강소 아니 하북 발해만 연안 그리고 호북 동쪽까지 미쳤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량부 하은 민족고를 인용해 은나라 및 주나라 시대에 조선족이 활약한 지역이 현 중국 본토 깊숙이 이미 미쳤었고 또 은나라의 지역은 본래 조선 땅이었고 또한 진나라가 있기 전에 동이 조선족이 현 중국 본토에 정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중국의 옛 지명과 지금 지명은 다른데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기고 외국의 역사를 깎아 내리기 위해 조나 양의의 위한 중국 위치로 벤조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를 위해 나라를 민족으로 거론하고 지명을 수시로 받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산해경의 기록이나 고대 군사 지리지는 믿을 수 있어도 그 후 지리지와 지명은 벤조가 됐기에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여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고조선 시대의 요동도 그 위치가 유동적이고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요동이란 중국의 동쪽 끝을 말하는데 하여 지금의 요동 반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북경 근처 즉 지금의 하북성 일대가 요동인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장의 북부역 위에 동쪽 한계가 폐수이고 그 폐수는 지금의 나나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 동쪽이란 바로 요동의 동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나나로부터 갈석산까지의 지역은 중원에 속했고 이 지역이 고대 중원의 요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요동은 대부분 고조선에 속해 있었고 그 서남부 일부가 중원 영토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한때 요동지역 즉 지금의 북경지역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사체계는 이 요동을 지금의 요동으로 인식하여 고구려 전성기의 강역을 요악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차지한 요동은 고대 요동으로 하북성 동북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고구려를 계승한 한국의 북조 발해국도 현 중국 동북지역에 대부분 러시아 연해주 전체를 그 영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언사와의 저자 푸게는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조선조의 역사가 자주자준의 민족의식을 잃고 조선이 살던 이 강토와 역사에 대하여 압록강 바깥 사방 말리 땅은 바로 우리 선인들이 고생하여 경영을 하던 땅이니 어찌 본시 중국 한나라 땅이라 하는가라고 하면서 어찌해서 우리 한인들은 중국인의 위협을 믿으면서 자기 조상이 자랑할 만한 위협은 왜 살피지 못하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배달국 14대 치우천왕같이 헌헌이 우리나라 치우에게 도전을 하여오며 탕록당에서 크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때 중국인은 갑옵과 투구를 쓸 줄 몰랐습니다 이때 헌헌이 동이족이면서 하와족의 황제가 되어 치우천왕과 73회나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치우천왕에게 항복한 역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의 후손들이 유주와 천국에 살아 그 위력이 줄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당 정인부 선생은 당군은 설화에서 말하는 곰의 아들도 또한 신도 하느님도 아니며 바로 고조선을 개국한 우리의 실존 조상이라고 역사 첫머리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여 일본은 고조선국 개창 및 당군 기록을 신하라고 해서 대부분을 없애고 벤조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제 그 벤조된 역사를 제자리로 찾아 놓아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당군 승황이 두려운 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역사 왜곡 때문인 것입니다 당군이 신하라고 몰아버린 발단은 당군의 고상한 정신이 민족과 함께 살아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조에는 몽골의 인왕 백보자 강의 금지 정책 하에서도 호국 불교 신앙과 함께 당군 정신을 고치했는데 이는 조선조에서는 유학 숭상 정책 때문에 불교는 억압을 했지만 당군 승황 사상만은 유지해서 구한말까지도 당군과 고조선을 실제 했음을 의심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상고시대 황국 배달국 고조선 예맥 부여 고구려 사만 가야 등 우리 한민족의 주력이 강성해서 요동과 중원 및 한반도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본고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가 이민족을 지배하며 서울을 여러 곳에 두고 크게 활력을 하다가 점차 세력에 밀려 한반도로 옮겨오면서 그 수도를 여러 번 옮겼던 것은 바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모두 압니다 하여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산하와 도시의 명칭도 중원에서 쓰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여 중원 본토와 같은 지명은 반도 내에도 만들어 놓은 이름 때문에 그 옛날 우리의 주 무대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강단 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한반도만으로 줄여버리는 데서 생겨난 지명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옛 고조선의 삼경 즉 바래오경과 고려삼경 등과 같은 시대에 서울이 여러 곳에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는 이는 단제신체와 최동 이시영 정인부 선생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하여 아울러 이보다 일찍 북외가 연구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기 1675년 조선숙종원년에 북외가 편찬한 규원사와 즉 고조선 당군 역사에는 왕검성이란 경성이라는 의미의 고어이고 또한 평양도 틀림없습니다 하여 평양은 제2의 왕검성이고 또한 당군의 제2평양은 압수의 북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산 이름도 대륙과 한반도의 것이 동일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북에는 예컨대 태백산이란 같은 이름을 가진 산도 많다 하면서 이를 모르고 태백산을 영변의 묘양산이라고 하면 오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마, 태백, 장백 등은 모두 같은 산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여 이는 역대 방언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는 개마, 백두도 같은 뜻인 이자 동의인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태백산만 해도 부르칸산 즉 부람산 이는 바이칼호수 근방천의 태백산과 태산의 태백산 그리고 서안의 태백산, 감숙성의 태백산 태원 근방의 태백산과 하을빈 완달산의 태백산 또한 타할란 산의 태백산, 우리나라 백두산의 태백산과 강원도 태백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사달도 하을빈의 아사달과 장춘농안의 백악산 아사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륙내에도 평양이란 지명과 태백산이란 산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들 지명과 산명들은 우리 한족이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에서 활동한 유서 깊은 산하였던 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인 동양 미술사학자인 존 코넬 박사는 동양에서 오랜 연구 끝에 우리 한족이 동아시아에 정착한 연대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정착을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여 이를 일제가 역사 말사를 위해 우리 역사를 절반 이상 잘라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도 자기 것으로 조작 변조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문화가 중국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 문화가 독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군은 당군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코벨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족은 고대부터 여러 다른 종족과 융합을 하면서 중원과 유라시아 한반도 일본 등을 지배하고 지도한 위대한 민족임을 외국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그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강단파 식민사관의 자들만이 이 같은 자비적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조선의 영역은 단 한 번도 타국에 예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학자 푸틴은 1982년에 발간한 책 조선에서 남북한 중국 소련 역사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총망랑한 연구 결과에서 현토와 낭랑 지역에 이르렀던 조선의 영역은 한 번도 중국의 제후국이 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연나라나 주나라에 예속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원래 본 바닥이던 요동에서 살았고 이후 한반도로 밀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사 펜수회에서 활력을 했던 이병도 체제의 강당파 국사교육은 당군 조상과 우리 민족이 요동 강력에 살았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당파 거둑 이병도 박사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학설을 바꾸어 당군은 실제 인물이다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급기야는 최태영 선생과 한국상고사를 발간합니다 이 책은 영문으로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병도 박사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연구는 하지 않고 지금도 과거 중국에 조공을 하느라 없는 기자조선을 갖다 넣어 역사를 왜곡하더니 이제는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과 같은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멸시 폐마를 하고 일제가 취사 선택해 과학적이라는 말로 던져준 위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 제 역사도 못 지키고 찬탈당하는 못난이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래는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